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라신 하나님 우리가 1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의 말씀을 읽고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14장 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보고 거기에 이제 모세가 생명권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민숙이 이제 14장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징벌이 오늘 14장 두 번째 시간에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 모세 생명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평민이 아니에요 12개월 20일 동안 머물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됐습니다 군대의 군률은 굉장히 강합니다 전쟁 시에 부하가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면 바로 현장에서 총살이 될 정도로 군대는요 규율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범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자 20회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리라 모세 생명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으로 내가 내 말대로 사하리라 금소가지 사건 때도 모세가 생명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사하노라 범한 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진멸되지 않습니다 바로 멸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염병을 통해 내가 진멸시키리라 그 형벌은 면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 해서 바로 그 시간에 공의를 내리셨다면 살아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다 진멸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기도대로 이 백성을 사하노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죠 동그라미 치셔야 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의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여기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32전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오 한 사람 여호수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리라 참 무서운 메시지죠 이 말은 지금 가됐습니다 여기에 20세 이생 남자만 60만 3550명이오 여자가 60만 그럼 100만입니다 어른들 유아들 합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 그 10명의 정탕꾼들의 악평으로 말미암아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울부짖고 6월절을 무시하고 7회급을 무시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공의를 행하지는 않으셨어요 왜? 행했더라면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한 명도 가난 땅에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데가 약 2년이 걸렸어요 고생에 출발해서 신해산까지 45일 걸렸습니다 신해산에서 21개월 20일 동안 있었습니다 3일 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베라는 곳에서 불평함으로 저 끝 진영에서 불타 울었죠 기부로 핫다워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데스에 도착한 거예요 여기까지 대략 한 3개월 정도 걸린 겁니다 거의 뭐 2년인 2년만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이 모아평지 모아평지는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한 동쪽에 있는 평지입니다 이 가난 땅은 저 갈릴리에서부터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사해까지 이 서쪽을 가난 땅이라고 해요 저 북쪽에서 여기까지 하맛 어기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이 가난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급 40년 만에 모아평지에 도착했는데 여기에 온 사람이 3사람밖에 없어요 20세 이상은 모세, 여우수와 갈레 그것도 모세도 2개월 뒤에 죽습니다 2개월 뒤에 죽어요 그럼 이 가난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우수와 갈렛밖에 없어요 갈렛밖에 자, 신해산에서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괴수했더니 60만 3550명이에요 그런데 이 모아평지에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했어요 이때 인구조사는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20세 이하 20세 이하 된 사람이 38년 뒤 모아평지에서 인구조사했습니다 그때가 60만 1730명이에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은 개수했다는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이 여우와의 말씀을 불신정하고 어기고 원망, 불평한 겁니다 규율대로 죽은 거예요 자,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로 내가 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약속의 땅은 여우수와 갈렛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사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주셨다고 했어요 사하시고 내가 주겠다 누구에게 주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원망한 20세 이상 된 사람들 성경에서 22절에 그 사람들은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른 말하면 출애급 1세대들은 여우수와 갈렛 외에는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갔습니까? 열 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나를 무시했다 그래서 약속한 땅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구여? 출애급 1세대들 누가 들어갑니까? 출애급 2세대들 즉 20세 이하 된 자녀들은 들어갈 것이다 왜 못 들어갔는가? 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즉 가난한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못 들어갔는가?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갔느냐 순종하니 아니했다 이로 보건대 왜 순종하지 아니했으니까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말은 순종과 믿음을 동의어로 해석하고 있어요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아니 왜 말씀대로 적용이 안 되냐 아니 강단에서 메시지가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히브리 기자는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의 말씀 모세가 하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한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믿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다는 말은 믿은 거예요 듣긴 듣는데 믿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듣긴 듣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깨닫지 않는 거예요 들었지만 이 가슴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을 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운동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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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렇다고 운동합니까 운동 안 합니다 깨닫는 거예요 언제 의사가 당신 운동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깨닫을 때 어떻게 해요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강에 운동하는 사람들 고수부지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뇌경색 뇌출혈로 불구된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왜 듣는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깨달을 때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합니다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들을 때 뭘 듣느냐 우린 많이 듣잖아요 세상의 소리 TV의 소리 세상 음악을 듣는데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게 듣다 이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는요 이 구약의 성경 이 두루마리 성경은요 휴기본이기 때문에 거의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하거든요 아무나 기록을 하면 서기관들이 바리세인 중에서 이 서기관들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이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 다른 말 하면 구약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 성경은요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회당에 있었습니다 회당 성전이나 회당에 있었어요 그럼 안식일날 이스라엘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바리세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 두루마리에 대한 성경을 계속 읽어요 설명드려요 계속 읽어 읽으면 앉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듣는 거예요 들어 듣거든요 들으면 이걸 까먹지 않게 해서 혼자서 막 중얼거린다 우리가 영어 단어 애우듯이 그리고 막 바닥에 막 적는 거예요 이게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중얼거리면서 들은 걸 중얼거리면서 막 읽고 하면서 그러면서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식탁에 앉아서 회당에서 그 들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구전으로 입으로 막 얘기해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듣다는 듣는 것은 뭡니까 강단에서 하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읽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란 말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묵상이라는 단어를 소개할 때 각주에 이렇게 소개됐어요 한국말로 작은 소리로 읍조리다 즉 중얼거리며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여기서 듣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중얼거리며 읽는 것 그게 묵상이거든요 이것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안 한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만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삶 속에 하나의 말씀을 묵상 중얼거리며 읽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민족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인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갈렙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입사자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가 그가 갔던 땅이 그가 정탐한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에 안학조선을 본 겁니다 아이망과 세세를 본 거예요 지도자를 본 겁니다 너가 고백한 대로 네가 받던 그 땅 헤브론 땅을 내가 줄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갈렙의 가난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난 전쟁이 6년밖에 안 한 거예요 6년 오래 한 게 아닙니다 가난 전쟁도 여우수화를 볼 때도 자 가난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추지 이스라엘 백성의 전략적 요추지가 길갈이었군요 길갈 길갈을 통해서 가난 땅의 중앙을 친 거예요 중앙 여리고 여리고는요 중앙입니다 여리고를 중앙을 점령한 거예요 그럼 북쪽에 있는 가난 민족과 남쪽의 가난 민족이 고립됩니다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중앙을 칩니다 그리고 남부를 쳐요 남부 남부의 연합군 가난의 연합군이 형성됩니다 연합군을 칩니다 그리고 북쪽 북쪽이 또 연합군을 형성하거든요 북쪽을 칩니다 6년 만에 가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가난 전쟁도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힙니다 중앙을 먼저 쳐서 북쪽과 남쪽의 가난 민족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동맹관계를 못하도록 끊어버린 거예요 이걸 가장 잘 적용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게 맥아더 장군이에요 맥아더 장군 맥아더 장군이 여우수화를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전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서전에 보면 인천 상륙작전을 인천 아닙니까 이게 5만 분의 1이 확률이었고 다 반대했습니다 지금 저 남쪽에는 북한군이 있고 북쪽의 북한군이 있는데 어떻게 인천을 치느냐 이것도 갯벌이기 때문에 5만 분의 1 확률밖에 없다 그런데 여우수화를 본 거예요 중앙을 쳐야 북쪽과 남쪽의 공산군이 북한군이 연합을 못한다 보급품이 끊어진다 그래서 중앙을 친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한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하니까 남쪽에 있는 북한군이 북쪽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보급품이 공급이 안 되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고립된 거예요 성경 하나만 잘 읽어도 하나님께서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사하고 믿는 순간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너가 받던 해불원을 줄 것이다 그래서 가난전쟁 할 때 가난전쟁은 육령이고요 땅을 분배할 때 갈렘은 여우수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수화 14장 12절 13절 그날의 그날 40년 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가 받던 그 해불원 땅을 그날의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해불원 땅입니다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군요 그곳에는 안악사람 해불원의 안악사람이 있었지 아이만세세의 달매 있고 그 성업들은 경고할지라도 여우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우수화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해불원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셨다 왜 이런 축복을 줬죠 24절에 보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온전히 따른 사람이 여우수화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갈렙에게만 이 산지를 줬습니까 중요한 원리가 있죠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해불원 땅이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 이 땅에 오십니다 유다를 통해 오셔요 유다가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님께 해불원 남 아비나답 나선 살먼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해불원은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땅이 해불원의 베들렘이 있고 해불원 땅에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잔소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해불원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갈렙에 속한 유다 지파에서 오십니다 그리고 아무데서나 죽지 않으시고 아무데서나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불원 땅에 있는 베들렘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장소도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성경은 구속사 중심으로 관점에서 보셔야 돼 예루 예루 노아가 두 명의 아들의 자기 하체를 보지 않고 하체를 가려줬거든요 그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두 명의 아들이에요 샘과 야벳이 동시에 동시에 아버지 하체를 가려주면서 그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려줬는데 노아가 축복할 때 이렇게 합니다 샘의 하나님 요하를 찬송하리오다 샘과 야벳의 하나님을 찬송하리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샘의 하나님 요하를 찬송하리오다 왜 그렇습니까 야벳의 이름을 뺀 것은 노아의 세 명의 아들 중에 샘, 함, 야벳 중에 샘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에 노아는 구속사 중심으로 샘의 하나님 요하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 갈렙은 약속한 땅을 들어가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가난한 땅에 못 가고 이제 골짜기에 암말라이기인과 가난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광야로 들어가라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말은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이 무슨 말 했습니까 원망했다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여기서 죽여달라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죽겠다 죽겠다 망한다 망한다 밤새 통곡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내가 너를 죽이고 내가 너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말한 대로 내가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편집하라는 게 뭐냐면 감사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인생을 제 역정시키고 편성편을 바꿔서 감사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원망한 대로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징계의 원인과 징계의 세부적인 상황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한 게 뭡니까 애굽당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죽겠다 죽겠다는 거예요 망하겠다 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 엎드러질 대상이 누굽니까 29절에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6월절을 통해서 추려고 했던 그들이 피해의 언약을 무시하는 행위 그리고 말하는 것이 죽겠다 죽겠다 망하겠다 망하겠다 원망하는 대로 하나님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광야에서 시체가 될 것이다 누가 20세 이상 남자 여자 대략 120만입니다 38년 동안 13,870일 동안 매일 80명에서 90명이 죽어갈 것이다 노안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질병이나 전염병을 통해 죽어갈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외자는 누굽니까 요소와 갈렉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 20세 이하된 그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뭡니까 유아들 20세 이하에 된 너희의 자녀들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창세의 3장 15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은 자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유아들이 이 땅에 남지만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이 광야에 38년 동안 방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아버지의 죄가 부모의 죄가 3,4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인의 하나님이오 자비의 하나님이오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나 너희 죄는 너희 자녀들 3,4대까지 내가 묻겠다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약속한 땅을 가려니와 이 40년 동안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하는 그 40년을 광야에서 방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동안 정탐했지 않습니까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방아할 것이다 누가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무섭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5전에 나 요하가 말할 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 공의를 베푸셨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한다고 했지만 죄의 대가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성경 뭐랍니까 그 땅 약속한 땅을 악평한 자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재앙으로 죽였다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그들을 죽였다 그리고 요소와 갈렘만 생겨냈다 그 얘기에요 그 10명의 정탐군들은 악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인 징벌을 통해 처참하게 죽였지만 그 말을 들은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들 22절에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점차적으로 광야에서 죽어간 거예요 그리고 출애금 2세대들은 그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겁니다 그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그 후대에게 주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슬퍼했다 어떤 걸 알려줬습니까 너희는 조상들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광야에서 시체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크게 슬퍼했다 자 죄에 대한 슬픔이냐 죽음에 대한 슬픔이냐 참 그래요 우리가 불신앙을 하고 나서 불신앙에 대한 죄에 대한 슬픔이냐 아니면 문제에 대한 슬픔이냐 어떤 중직자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1년 후 얘가 대학에 들어가마자 인문학 동호회를 들어갔거든요 여러 인문학 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부모님 앞에서 그러더래요 제가 신방했더니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그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나온 그 아들이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1년 동안 공부했는데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분이 교회를 안 가더래요 그분이 그렇게 창피하더래요 한 중직자의 자녀가 교회를 안 가니까 창피하더래요 뭐에 대한 창피합니까 아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창피함이냐 중직자의 자녀가 대학부에 가지 않은 것이 창피함이냐 이스라엘성이 왜 울부짖었습니까 자기들의 불신앙에 대한 죄의 대가로 이런 형벌이 왔구나 하는 회계에 대한 두려움인가 아니면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한 두려움인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40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산 꼭대기라는 것은 가데스 근처의 호루산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골짜기에 가난인과 아말렉인이 있으니까 광야로 들어가라 근데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난 땅에 가겠다는 거예요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차지하자 그때는 돈을 들어서 갈렙과 요소를 죽이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난 땅에 못 들어간다 다시 광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들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들 아니 올라가라고 했을 때는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지 말고 광야로 가랐을 때는 번역하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요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올라가서 취하자 했을 때는 돈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광야로 내려가라 명령이 있는데 다시 그들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불신종과 불신앙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이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범죄하였나이다 그건 뭡니까? 자기중심적이야 그들이 올라가겠다고 했을 때 4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계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언약계가 이동하면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할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계와 지도자 모세가 잠잠하는데 멈춰있는데 그들이 올라간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올라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45절에 보니까 아마레인과 가나인에게 패하여 호로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제 멋대로 삽니다 사사기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이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져야 됩니다 믿어줘야 돼 그래야 삶이 순종의 삶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와 사건이 오면 제 멋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실패합니다 민숙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 광약계를 살아야 됩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민숙이 14장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읽으시면서 또 제가 나눠준 이 교제를 다시 한 번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적용할 것을 그 나눠준 강의 안에 또 적으면서 또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이 각인되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 순종의 삶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숙이 14장을 두 번을 걸쳐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 이들의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형벌이 임했고 후손들의 방황의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정말로 하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깨닫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방황의 인생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계가 이동하면 이동했고 멈추면 멈춥시오 오늘 이 땅에 하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성령의 인도를 세밀히 받는 모든 분들을 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민수기 14장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세밀히 받고자 다짐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